불쌍! 대한민국 해병대 458기 이현인입니다. 불쌍! 해병대요, 들리십니까? 국립묘지 현충원에 잠들어 이 순간에도 억울하게 죽어가며 몸부림쳤던 최수근 해병의 애절한 비벼신 절규와 세상에 태어나 꽃다운 나이에 나라의 불행으로 해병대에 지원했던 최수근 해병의 한 외친 유가족의 통곡의 소리는 백만 해병대를 분노케 하였고 안타깝게 죽어간 최수근 해병 순직의 진식을 주면 고자 정의롭게 수사했던 박정은 대령은 항명수계대로 재판을 벌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그토록 외치는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것이 바로 말로만 외치는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국민에게 신뢰받던 정의 해병대가 비겁한 사단장의 잘못으로 전통의 빛나던 해병대의 금지도 없어지고 해병대의 처부심과 병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으니 끊어오는 분노를 접을래야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빨리 최상복의 특구법을 통과시켜 박정은 대령의 동부를 강력히 촉구하며 대한민국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고자 우리 병만 해병대는 뭉치고 탄압하여 생리의 그날까지 싸워나가자 이 말씀입니다.